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각종 지표와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지금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조짐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격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수요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채굴자들의 어떤 역학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채굴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행위다.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반감기에 가장 단기적인 변화들이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채굴 1일 매출이 2022년 11월 이후로 지금 가장 적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채굴기의 손익 지속 가능성이라는 지표도 2021년 6월 이후로 지금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채산성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 부분은 퓨얼 멀티플 지표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퓨얼 멀티플은 이 채굴자들의 채산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표가 2023년 2월 25일 이후로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퓨얼 지표가 2023년 2월 25일까지 떨어졌던 그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은 2만 3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퓨얼 멀티플이 이렇게 떨어지고 채산성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반감기 직후에 일어났던 룸 프로토콜에 의한 트랜잭션 수수료들이 크게 급등했던 구간이 일시적으로 나왔지만 이것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은 거의 수익 자체가 굉장히 적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즉 트랜잭션 수수료도 급격하게 낮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늘 강조드렸던 죽음의 소용돌이에서의 어떤 반대 급부로서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과거 사이클의 흐름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채굴자들의 어떤 수익 구조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다양해지게 됐을 경우에는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의 향방을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흐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비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채굴자들의 채산성을 맞추는 그 과정에서 가격이 반대 급부로서 상승을 해왔던 과거의 패턴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서 테이커 볼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조금씩 진정세로 접어드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CBD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늘어나다가 조금씩 그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홍콩 ETF가 4월 30일 첫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물량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관계자들에게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상장 첫날 미국 기록을 넘어설 것 같다. 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TF가 승인됐을 때 첫날 거래량이 1.25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들을 더 많이 넘어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홍콩은 미국과 달리 현물과 현금 상환을 모두 다 허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덕분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러 루트에서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나 중동 같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많은 국가들과도 이미 접촉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거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들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거래 수수료를 계속해서 면제를 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수수료 경쟁을 지금 벌여서 어떤 유입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여기서 어떤 또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실질적인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나라들 뭐 싱가포르나 중동 같은 그런 국가들에도 지금 계속해서 교주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어떤 이용성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용자들 즉 사용자들이 있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지금 북미와 남미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실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지필 중인 책에서도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체인얼리시스에서 집계한 자료들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용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들이 결국은 투자와 관련된 자본으로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콩 ETF의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에서만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모건 스탠리가 SEC에다가 12개 펀드에다가 비트코인 ETF 편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금 서막을 알리고 있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자사의 브로커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의외로 지금 가장 전투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의 성장성들을 이제 완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애널리스트도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 플랫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결국 자금 유입은 긍정적인 흐름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은 투자자가 다각화되는 효과들도 있지만 큰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ETF 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트 자라시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블랙락은 지금 굉장히 주춤하는 주세들 그러니까 횡볼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피델리티에서는 오히려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BTC 이외에 다른 상품에서도 지금 유출이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결국 비트코인 ETF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거래일이 75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이런 퍼포먼스를 냈는데 여기서 그냥 끝도 없이 올라만 간다. 그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브로커들에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의 권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천천히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어드바이저가 150곳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5월 15일이 지나면은 5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보고 의무가 보유 주식이 1억 달러 이상인 어드바이저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소규모 어드바이저까지 포함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어드바이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2024년 1분기에 아직까지 불과한데 통상 신규 ETF가 출시가 돼가지고 첫 분기에는 어드바이저가 거의 없거나 한두 명 수준인데 지금 벌써 이만큼 성과를 냈다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가 90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져서 제가 좀 주의깊게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작년 말 기사를 보면은 이 돈나무 언니가 비토 선물 ETF를 갖다가 매입하는 것들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그 BITO 즉 선물 ETF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전량 매각을 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하나로는 약 90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런 큰 투자사 치고는 뭐 남은 물량이 이제 많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BITO를 전량 매각을 하면서 아크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 ETF는 본인들이 출시한 지금 ARKB가 남아있는 겁니다. ARKB가 굉장히 많은 지금 비중으로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ARKB 보유량은 아크의 전체 펀드 가치에 지금 집계로 나온 거는 한 10.4%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RKB의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6년 내에 100만 달러까지 상회할 것이다. 확신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관점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홍콩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주식 거래소에 약 5분의 4를 소화하고 있는 호주 증권 거래소가 올해 말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유입될 수 있는 물량들도 늘어날 것이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단기적인 전망 자체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지금 3주 연속으로 코인시아스에서 집계하는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 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에서 여전히 많은 물량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블랙락과 피델리트의 유입량이 많이 줄어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출량이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가장 많이 유출이 되고 이더리움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멀티에셋과 솔라나 요런 알트코인들에서는 오히려 지난 한 주 동안은 유입되는 움직임들을 더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안에 총 12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현재 214,4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림프 투자자들도 지금 매입 물량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움직임들과 그리고 매입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구간들 즉 포인트를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큰 변동성들은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특정 지점을 만약에 이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더 급격하게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의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소식들은요.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어떤 사용성이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난 한 달 동안에 3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작년에 비자의 월평균 거래량 결제액을 제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요거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지금 USDC가 오히려 큰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에 따르면은 USDC가 오히려 USDT 테더를 더 추월하는 움직임들을 올해 들어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FMC 미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결과값은 뭐 동결로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또 시장이 여러 가지로 변화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몇 마디 단서에서 또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7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동결이 더 많은 우세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9월 달이 돼서야 이제 어떤 1회 정도 0.25% 포인트이죠. 이 나라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는 이제 내년을 더 기약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15만 달러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본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둔화는 어차피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익스포저 권장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플랫폼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는 것도 결국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후에 긍정적인 해시레이트를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유례없는 수요 유입에 미루어 볼 때 2025년까지 15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12D 지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이어 차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매도벽은 66K 하단에 그리고 매수벽은 60K에서 굉장히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들의 움직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가 시장에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가격의 일시적인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하락세에서 오히려 이 딥을 매수한 것은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움직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일정 부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에서는 크게 활성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갈색 고래가 다시 움직이는 그 구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제와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강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은 약간씩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지금 50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위해서 중요한 구간들은 이 이동평균선 두 곳을 빠르게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2MA와 50SMA가 현재 가격대가 64.8K 그리고 6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가격을 빠르게 뚫고 올라가서 지지 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67K를 돌파하고 나면은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국면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3.7K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 본격적인 랠리들을 이어갈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됐을 때는 과거 중요했던 지지 구간인 59.6K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은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도 굉장히 닿아 있는 구간들인데요. 뒤에서 그 가격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하향이 탈하게 됐을 때는 피보너츠 되돌림 61.8% 구간인 54.2K까지도 열려 있다. 요렇게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지금 59.7K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과거에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하향이 탈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럼 매물대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요 구간을 경계로 해서요. 상방과 하방이 다 두터운 상태인데 특히 상방이 굉장히 두터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에서 65.6K 요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것이 매물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K 상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격대 하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60K 상간에 고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하향이 탈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더 급속하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